팬들의 초반 유입을 위해서 어떤 걸 노력하는지 몇몇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? 알겠습니다. 제 옆에 지금 엑소 시우민 씨가 나와 계신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신만의 입구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. 글쎄. 뭘까요? 이런 거 팬들이 좋아해. 좋아해. 손가락 바른 거 좋아요. 그래요. 아 이게 입구 포인트군요. 아 그 옆에 지금 당황해하고 계시는 앤 씨는. 야 앤. 네. 빅스 앤 씨. 아까 무대가 정말 멋졌는데요. 본인만의 입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무래도 섹시함이 아닐까요? 자 섹시함 한번 보여줘요. 섹시함 뭐 이런. 아 예.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대로 섹시한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잭슨도 한번 입구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우 귀여워. 괜찮았어요? 그래요. 아우 저런 모습들 팬들이 정말 좋아하니까 초반 유입이 되는 거죠. 지금 현장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. 그래요. 또 바비 씨는 네 본인의 입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 저는 어 그냥 꾸밈 없는 웃음 아닐까요. 아 저런 웃음. 자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